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최예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저희 1월달에 저희 반 자물쇠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 반 구성원, 저희 반 아이들 기준으로 일단 시간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원을 처음 했거나 두 번째 하는 친구들 또는 그리고 세 번 이상 한 친구들 이렇게 해서 반을 좀 이렇게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시간표를 보시면 클리닉을 먼저 하고 수원, 수투 이렇게 기아 쭉 나가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는 이제 수원을 세 번째 들어가는 친구들이 봐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따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 수원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거나 두 번째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타임에 수원 수업을 듣고 이제 클리닉을 하고 밑에 있는 수투나 기아, 미적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보고 같은 친구들은 이미 학기 중에 수원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번 수원을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원, 수투 그리고 본인이 입고하면 미적계 이렇게 컨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번 겨울방학의 특징이 몇 과목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와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와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원을 한 번 더 들을 거고 이 위에 세 번 이상 한 친구들이 듣는 수원 교재는 마더통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원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타임을 들어야 되겠죠. 이 타임은 RPM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가 RPM으로 수원을 처음 배우긴 하지만 뭔가 다른 친구들이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왜냐하면 수원이 당장 3월 단원이니까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수원 듣고 잠깐 밥 먹고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이 타임에 클리닉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RPM하고 마더통하고 본인이 맞는 과목에 맞춰서 이제 수투 기아 듣든 미적 듣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문과, 이과에 따라 다를 거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과목을 약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판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교재 라인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중급반지 두세 번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2023년 수능 대비 마더통을 준비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데 이 교재는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해서 아직 서점에 구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중순 이후에 구매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원은 RPM, 나머지 수투, 미적, 기아, 확통은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이것도 그냥 자의가 아니라 심플 자의 스토리고 저것도 심플이에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수투부터는 처음 듣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라인업을 좀 가볍게 잡았어요. 거의 10시간 이상 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려우면 애들이 공부하다가 토할 수 있잖아요. 막 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과목인데 이게 막 너무 내용이 어려워 보이면 안 되겠다. 수학 이제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이번 겨울방학 때는 목표가 할만하다. 내가 이과 선택을 했는데 뭔가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아니면 문과 선택했는데 수학은 그래도 걱정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라인업이 조금 가볍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수투를 너무 잘하고 너무 즐겨해서 진도가 빨리 끝난다 그러면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업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전 영역을 시작하는 반이기 때문에 뭔가 과목 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처음 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하는 부담감 그런 부담감을 좀 낮추고 할만하다. 괜찮다. 이런 자신감을 올려주는 그런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단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반은 약간 Q&A가 진짜 활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가도 내가 이걸 들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줄 부터 셋째 줄 사이로 넘어가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질문을 계속해서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 개념이 안착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무한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 질문이 저랑도 가능한데 학생들 간에 되게 활발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미 제가 데리고 있는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갈 건데 이미 아이들끼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이런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활발한 Q&A 이게 지금 저희 반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을 지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간 조용하거나 내성적인 친구들은 질문이 있어도 질문을 못하고 그냥 집에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끝나고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아까 너의 표정이 뭔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혹시 질문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은 없니? 이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친구들이 없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원이 좀 있어도 인원이 좀 많이 있어도 다 한 명 한 명 아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반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반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